오늘 저는 진짜 여러분께 존나게 웃긴 내용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3억 4억씩 결혼할 때 가지고 오라 말하며 지들은 마통 3천만 원에 혼수를 해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원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 질질 짜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결혼이죠. 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결혼댐 누에 우리 집 아사리판 났다 한탄스러워라는 글입니다. 우리 집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아빠 공무원 연금 외에 노후 준비 없거든. 친오빠 결혼하는데 새언니가 오빠에게 신혼집 압박을 넣었는지 결혼할 때 이역해주라고 말했음 시발. 우리 오빠 평소에 그런 말 할 사람 아닌데 친척들 많은 곳에서 그런 말 한 거 보니까 새언니 그 여자가 옆에서 바람 오지게 불었던 것 같음.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결혼하면 주부할 거라 말하며 육아휴직 없이 집안일만 한다 말했음. 존나 갱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얼탱이 밤탱이인데 한남들이 말하는 김치녀가 여기 있더라. 인생 현타 온다 명절만 되면 화목하던 우리 집 이제 갱 화목이고 뭐고 살아름판이야 라는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한녀가 한녀 했다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시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가관인 겁니다. 간호사 출신 한녀가 결혼하는데 꼴랑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으면서 이역을 요구하는 꼬라지를 보니 시발 진짜 게임 지읏같이 하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지금 여자들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새언니도 여자 글쓴이도 여자라는 놀라운 성비균형 때문에 결혼하면서 여자 하나 살려먹지 못하는 결혼 외에 이역도 못주는 망한 결혼 왜 하냐고. 새언니가 2억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연금 빵빵이 나오고 집 마련됐으면 노후 끝난 건데 2억 줘야지. 2억도 못주는 결혼 외 하지. 난 새언니 망원하지 말라고 응원할래 마자마자 주변 남자들은 3억 가지고 오더라. 라는 식으로 새언니 편을 들면서 여자가 혼수 2천 들고 오는 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한녀들이 있는가 하면 2천 들고 2억 받아가려는 저 여자를 보고 김치녀 맞지 않아? 2천 들고 2억 지원해달라는 거 레전드네 양심 뒤졌어? 혼수 2천으로 2억 받는 건 김치녀 맞는데 반반 결혼 좀 하세요 여자 형제만 고통받으니까. 댓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기혼들은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거 같아. 결혼해주는 거라 2억 받아야 한다는 거 보면 동남아 매매혼이나 다름없어. 2천으로 혼수하고 2억 이상 가지고 오라는 거 시발 2억이 뉘집게 이름이냐. 라는 식으로 저 김치녀가 2억 받아가면 시누이가 받아갈 돈이 없어지니 김치녀라 욕하는 부류가 있죠. 우리 멋진 여자들의 전투가 보이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여자들은 같은 여자들을 향해서 이런 욕을 하고 있으며 여자들의 우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자들끼리 아주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꼴랑 2천만원 들고 2억 3억 받아간 한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시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건 진짜 지흑 같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차린 한국여자들. 그리고 자신이 2천만원 가지고 2억 김치녀 결혼한 한녀들은 자기 저격인 줄 알고 개쌍욕을 하며 2억은 망혼이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새언니 혹시 여시함? 여시에도 저런 마인드 가진 사람 많은데? 라는 이 댓글을 보시면 우리 한녀들이 아주 지들 손해볼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이성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더치하자 그러면 쪼잔하다 등신같다 이 지랄을 하면서 여자들끼리 밥 먹으면 100원짜리 한 장까지 칼더치하고 100원 덜 보내면 뒷담하는 게 여자들이랍니다. 오늘 저는 멋진 여성시대의 인지부조화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개같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국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표독스러운 여자들과 결혼해서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차피 매매혼이라면 더 어리고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나를 좋아해줄 여자와 결혼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존나게 어이없고 웃겼다면 다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기서 가장 불쌍한 건 저 한 여와 결혼하는 오빠와 공무원 33년 한 아빠이다.